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영상 찍기 직전에 한번 뒤를 봤습니다. 밑을 봤죠 밑. 25cm 포트인데 이름이요? 아유 세상에. 가격이요? 아유 두번 놀랐습니다. 아 세번 놀랐구나. 포트 사이즈에 놀랐습니다. 25cm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요? 헨리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요? 아유 뜸 좀 드려야죠. 왜요? 기절초풍할 가격이라서 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아유 짱. 우리 엄마 같아서 뭐라고 그래서? 아유 거시기 원해. 빨리 좀 해라. 자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말했죠? 포트는 25cm 포트이고. 예 어머 세상에. 내가 말해. 미충하나? 이거 어떻게 할거야? 아유 특가 중에 특가. 수량은요? 아유 이거 수량이 많으면 어떡하겠어 농가가. 자 제가 보는 20cm 자를 올려놓았고. 화분 사이즈는 맞아요. 제가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분 사이즈는 25cm이고. 다육아가 사이즈는 어떤 거를 갖다 대도. 그런데 제가 이 헨리아는 이렇게 이렇게 멋지다오. 어머 그래. 이렇게 멋지다오. 이렇게 멋지다. 그런데 더 이쁜 아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고 뿡. 자고 뿡. 어머 세상에. 그려?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 아이요? 아유 조금만 기다려봐라. 감상 좀 하고. 내 마음 속 깊이까지. 꿈에 나타나라고. 논두장을 좀 찍게. 가만히 있어봐라. 아따 진짜. 자 여기 어디에요? 에이 전화번호 이미 다 보셨잖아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해 있는 햇살바라맨다육이라는 매장에 제가 왔는데. 여기는 제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매니아방이에요. 전부 매니아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두 분이신데. 구력이 구력이 15년 15년 하면 30년 구력의 사장님의 매대예요. 아따. 어찌하사.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헨리아. 예. 어떻게? 10만원짜리가. 예. 합 5만원. 특가 중에 특가고. 수량은. 에이 구독자님들 한 가지. 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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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순이고. 내가 내일 돈 넣을 테니까 내 거 좀 빼놔라. 아유 세상에. 수량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다 이 편리 저 편리 봐주지만. 수량이 없고. 돈 들고. 밭에서. 그러니까 그거 좀 배워요. 폼뱅킹. 전화기로. 전화기로 돈 넣는 거. 한 번만 배우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됐죠? 헨리아이고. 헨리아는 제가 키워보니까. 이렇게 자기약 모양처럼 이쁜 아이가. 아유 세상에. 제가 다시 말합니다. 화분 사이즈는 25cm이고. 이름은 헨리아이고.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10만원짜리가 5만원. 그냥 한마디로. 미쳤나봐. 어머. 농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그 제가 다시. 그 1부 2부 3부를 찍는데. 노지를 청산할 아이들이어서. 노지를 더 이상은 이제 찬설이 내리기 전까지 청산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괜찮았어요? 자. 구경 다 했지요?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유 세상에. 얘요? 내가 영상에 많이 올렸어요. 이름은? 원종해보니 푸에볼라. 가격은? 세 개만. 그 대신 구독자님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뽑아갑니다. 하나 둘 셋 잔. 이렇게 뽑아갑니다. 이렇게 뽑아서 가요. 아유. 세 개. 푸에볼라. 세 개만 원. 숫자는. 아유 푸에볼라. 멋있어요. 사이즈는 안 재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삽목판으로 사장님이 늘려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종자를 받아서 뿌리내리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아따. 얘요? 이미 뽑았으니까 한번 감상이나 한번 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원종해보니 푸에볼라입니다. 사이즈는 안 재입니다. 천차만별의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뽑아서 갑니다. 자. 다시. 몇 개 만 원이래요? 한 개 만 원 땡. 세 개 만 원. 아유 세상에. 말이 돼. 뽑아서 갑니다. 원종해보니 푸에볼라이고 세 개 만 원입니다. 괜찮았어요? 햇살 바라멘 다이오. 자. 그 다음에 또. 아유. 땀나네 그냥. 자. 그 다음에 얘요. 엘리자베스. 세상에. 구독자님 다 샀어요. 얘는 종자로 들어온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종자로 들어온 아이예요. 아유. 받았는데 뿌리가. 뿌리 없다고 말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진짜. 요새 대품도 많더라고요. 자. 가격은 14,000원. 엘리자베스. 뿌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제이드스타. 아유. 진가를 모르시나보네. 제이드스타가. 아유. 세상에. 진짜 이뻐요. 음. 뿌리 없이요. 제가 말합니다. 어머. 그러면 뿌리 이정도면은. 흙 위에 올려면. 상토라고 하는. 상토에 올려면 금방 내리게. 어머. 얘가 3만원이야. 지글이요. 제이드스타 3만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네. 맞습니다. 제이드스타 3만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요. 어머. 세상에. 세인트로이스 금이. 사이즈 얘는 재야돼. 재야돼. 3만원. 아유. 진짜. 세인트로이스 금. 3만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즈 보셨어요? 아따. 진짜요. 저희 여기 사장님이. 그 밭에서 내가 찍는. 뽑는 거 직접 봤어요. 크. 아유.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이 정도 사이즈. 진짜 맞아요? 응. 세인트로이스 금이 이 가격이 맞아요? 진짜? 자. 세인트로이스 금이. 가격이요. 5만원짜리가 3만원. 짠짠짠짠짠짠짠짠. 에이. 금.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백금이에요. 맞죠? 금. 아따. 좋아. 금 좋아요. 금. 어머. 세상에. 자. 세인트로이스 금. 예. 빨간 줄로 두 줄 있어요? 3만원. 자. 오늘은 본 사람만 득보고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으. 안 봤으니까 모르지. 이렇게 좋은 아가를. 안 봤으니까 모르지. 어머. 세상에. 야생코 약골. 일명 약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약골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응. 사이즈는 조금씩 다. 어머. 아유. 세상에. 얘도 밭에서 뽑아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배송합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야생콜로라타. 14,000원. 어메 세상에. 아따. 좋아. 큰 거는 안질라오. 안질라오. 어. 세상에. 다 한판 샀어. 다 샀어. 자. 야생콜로라타. 괜찮았어요? 응. 저 뭐하고 닮았죠? 아유. 닮았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야생콜로라타. 가격 14,000원. 응. 자. 괜찮았죠? 자.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해 있는 햇살바람 앤 다육에 왔습니다. 특가죽의 특가를 소개하니 다남다육이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데 톤이 더 올라갔어요. 구독자님은 춤춰요? 랄라랄라. 아유. 그러면 궁뎅이 실룩실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좋다.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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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마리아 가격 얼마예요? 15,000원? 어머. 진짜 얘가 15,000원이 맞아요? 응. 맞대요. 맞대. 내가 다시 물어봤어. 근데 수량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블랙마리아 가격 15,000원.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이 아이가 15,000원이니 어쩜 좋아. 자. 블랙마리아. 아유. 세상에. 사이즈 포트는 15cm 포트예요. 제가 자를 들었어도 얘 의미가 없는 게 이 옷이 포트 사이즈 됐잖아요. 블랙마리아. 15,0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품으로 갑니다. 명품 구경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짜잔. 짠. 토스카넬리. 네. 토스카넬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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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만원이요? 비싸요? 땡. 제가 작년에 14만원 주고 구매했어요. 작년 아니. 작년 이맘때. 14만원 주고 구매했어요. 토스카넬리.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버스타 교배종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손톱이 날카롭게 뾰족한 거를 실버스타 교배종인데. 얘가 얼마라우? 잠시만요. 너 잠깐만 출연해라. 토스카넬리 가격 5만원. 제가 맞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손톱이 참 이런 아들이 이쁘더라구요. 세상에. 어머 세상에. 짜자잔. 짠. 자. 그 다음에 얘 요 파키피덤. 아이 구독자님들. 이런 애들은 구하기 어렵죠. 16만원짜리가 얼마 몇 프로야. 몇 프로라고 써야 알지. 오. 몇 년 자랐겠어요. 세상에. 뿌리만 내렸다 그러면. 그리고 분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백분이 있다는 게 말고 얼굴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두 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짠. 돌아봐라. 어휴 세상에. 이렇게. 뽀얀 백분이 있고. 동양 다육 중에 뽀대나는 가격대가 있는 고급 아이 중에 하나가 파키피덤이고. 평균적으로 얼굴 하나의 가격이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고. 이 정도 뿌리를 보면 도대체 얼마나 키웠을까. 아휴 얘는 진짜 사이즈 조금 작다고 해도 진짜 떼글떼글 하네. 자 이렇게 해서 파키피덤 16만원짜리가 짝대기 두 장 구웠어요. 아휴 세상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햇살바라맨 다육 매장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